자 이번 시간 449페이지죠. 근저당입니다.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계속적 계약 또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입니다.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을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하고 계약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앞으로 부담하게 될 자재비, 인필의 비 이런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치킨을 공급받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직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겐 아직 채무가 없잖아요. 미래의 채권인 거죠. 또 얼마를 외상할지 얼마를 결제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죠. 장사를 잘하게 되면 그 결제된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장사가 잘 안되게 되면 결제 금액이 작을 수도 있죠.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죠. 이러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을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질이 나와 있는데 일단 미래의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채권이 없더라도 현재 채무가 없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채권이 없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담보 물건이 존재할 수 있다. 부정성이 완화 내지 배제되어 있다는 특색이 있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근저당권의 설정입니다. 일단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하게 되는데 등기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것은 근저당의 취지, 근저당임을 기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채권 최고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사항은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죠. 임의적인 거죠.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근저당의 이전입니다. 일단 이것도 기본적으로 채권이 양도가 되면 근저당권도 쫓아가요. 그런데 나머지 조심할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채권 채무 중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된다고 해서 근저당권도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는 근저당권도 효력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 A. 채권 최고액에는 이자를 포함합니다. B. 실행비용은 포함하지 않아요. 유의하실 것은 지연배상금도 굳이 1년분에 하나지는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 범인에라면 지연배상금도 1년분에 하나지 않고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C와 D입니다. 자 이건 어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채무에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5촌인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1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3지득자나 물상보증인은 1억 5천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액인 1억만 갚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무자는 최고액이 아닌 1억 5천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 최고액보다 실제 갚아야 될 돈이 더 큰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이 아닌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에 반해서 제3지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 갚는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52페이지입니다.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죠. 자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이죠. 채권액이 늘었다 줄었다 증가한 변동이에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 실행이 되려면 그 채권액이 늘었다 줄었다 변동되면 안 되겠죠. 채권액이 확정돼야 되겠죠. 언제 확정되느냐. 원칙은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계속적 거래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발생한 채권이 없으니까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매 신청이죠. 다시 말하면 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라는 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채권액이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채권액이 확정이 되겠죠.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계속적 거래 관계가 종료가 될 테니까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다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다만 그 시기는 최대한 늦춰집니다. 언제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자, 이렇게 기억하려고 해요. 자, 경매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된다. 다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 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다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454페이지에 포괄 근저당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 거래관계가 명시되지 않고 채권재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포괄 근저당이라고 하고요. 가장 흔한 담보물권이 포괄 근저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받게 되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포괄 근저당이라고 하고 물론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대표적 프로모션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2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나요? 자,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3자명의 근저당권 등기는 뭐죠? 무용거죠. 3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담보대입니다. 채권 최고에게는 채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X점. 이자 포함됩니다. 지연배상금도 포함되고 1년분 하나 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게 뭐죠? 실행비용만 포함되지 않는 것.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럼 기본계약을 해제했다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됐을 테니까 채권액이 확정이 되겠죠. 따라서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제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매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경매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이 되므로 5번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제 공동저당입니다. 일단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꼭이란 말은 아니지만 꽤 높고요. 장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 공동저당은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예요. 뭐라고요? 유일한. 그래서 이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를 풀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 뒤에 문제를 시간 부족으로 찍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 푸시고 나서 마지막에 푸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한 문제를 못 푼다. 그래서 떨어지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4, 5문제를 찍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대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는 도구 내용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 자, 공동저당의 개념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의리 가백에 1억 5천을 빌려줬고요. 1억 5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A부동산, B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자, 공동저당이 설정됐을 때 동시에 경매해서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2시에 따로따로 경매해서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리 A따로, B따로 이시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A와 B를 함께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누구 마음이 공동저당권자의 마음인 거죠. 됐죠? 두 번째 자, 의리 동시배당을 선택했어요. 동시배당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와 B를 다 경매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A에서 1억 원이 경매대금으로 나오게 되고 B에서도 B에서 2억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의리 받아야 될 돈 1억 5천 원인데 지금 돈이 얼마 나왔죠? 3억 원이 나왔으니까 A에서 얼마를 받을지 B에서 얼마를 받을지 분담액이 결정돼야 되겠죠. 어떻게 결정되냐? 첫째, 원칙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되고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말씀드리면 더해서 밑에 깝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서 밑에 깔아요. 1 더하기 2는 3이니까 밑에 깔면 A에서는 3분의 1 1억 5천의 3분의 1 5천만을 받게 되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 5천의 3분의 2 1억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시 배당하게 되면 어느 물건에서 얼마를 받을지 그 분담액은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분담액의 비율로 가액의 비율로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채무자 소유물에 대해서 선 배당을 하고요. 부족액이 존재하는 경우 돈이 모자르는 모자르는 경우에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A와 B 모두가 을 채무자 아니 갑 채무자 소유물이 아니라 B가 병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에요. 이렇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먼저 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물인 A부터 먼저 배당을 하게 되면 1억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부족액이 있죠. 지금 의뢰 받아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부족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서 배당을 실시하게 되므로 B가 만약에 병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라면 이때는 1억이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동시에 배당하게 된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고요.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먼저 배당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시배당입니다. 아,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입니다. 아, 이시배당. 아, 세 번째. 이시배당이죠. 자, 이시배당을 하게 되면 첫째, 전액을 다 배당받게 됩니다. 전액을 배당받게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이건 채권, 채고액이 배당받은 금액만큼 감액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의리감액에 1억 5천을 빌려주고 A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됐고 채권, 채고액이 1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저당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 일반 저당이 아니라 뭐라고요? 근저당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리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채권, 채고액이 1억 5천이고 의리 받아야 될 돈은 얼마예요? 2억입니다. 2억. 자, 이런 상태에서 A에 대해서 20배당을 해서 1억을 받아서 1억 전액을 다 배당받게 되면 채권, 채고액이 1억 5천에서 1억이 감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B부동산에 대해서 배당을 해서 2억이 나오게 되면 1억을 다 가다가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만 배당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20배당을 하게 되면 일단 전액을 다 가져갑니다. 다만 공동 근저당의 경우에는 20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받은 금액만큼 채권, 채고액이 뭐가 돼요? 간액이 된다. 따라서 의리, 감액에 대해서 받을 돈이 2억인데 채권, 채고액이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인 경우에 A부동산에 대해서 선배당을 해서 1억을 다 받아가게 되면 이 채권, 채고액이 5천만 원으로 뭐가 돼요? 감액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B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근저당권제인 의리, 우선변제 받게 되는 돈은 5천만 원이 1억이지 1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다음이 두 번째입니다. 자, 전액 배당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 우리 민법은 차순위라고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돼요. 자, 왜 그러냐고 보자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의리, 갑액에 빌려준 돈이 1억 5천이고요.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A부동산, B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됐습니다. 근저당이 아니라 공동저당이에요. 근데 만약에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A에서는 아, 다시 한번요. 자, A가 1억이 나오고 B가 2억이 나왔을 때 동시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니까 A에서는 3분의 1 5천만 원을 받게 되고 누가요? 의리. B에 대해서는 3분의 2 1억 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20배당을 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전액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A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인 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이 있다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1순위 늘은 3분의 1 A에서 5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은 나머지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20배당을 선택해서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면 선순위 권리자인 을은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대신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은 받을 돈이 얼마가 되냐면 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배당의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떤 게 종료되고 있냐면 20배당의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요? 동시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따라서 정은 20배당에서 5천만을 받지 못하게 되면 동시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이 5천만을 한도로 해가지고 공동저당권자의 비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뭐하게 되는 거죠? 대위 행사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을이 동시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정은 A부동산에서 5천만을 받게 되고요. 을이 만약에 20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B에서 5천만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배당을 통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만 이러한 대위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할까요? 다만 대위 목적물이 대위 대상물이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병의 소유라면 정은 병의 물건으로부터 대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런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가 손해를 잊게 되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도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 공동저당권자는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만약에 동시에 배당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력이 결정되는데 다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이시 배당을 하게 되면 전액을 다 받게 되고 전액을 받게 됨으로써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동시에 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래에서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의할 수가 있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대의할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공동 공동 금저당의 경우에는 이시 배당 받은 금액이 채권채고에 의해서 감액된다는 것까지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한가요? 기억할 건 많지 않죠.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나와있는 대표의 의제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죠. 자 458페이지의 대표의 의제입니다. 자 풀어보죠. 갑은 을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 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은 X토지의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에 2번 저당권을 정은 Y건물의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에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가 4억원 Y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정의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자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동시 배당하게 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형이 결정된다. 이거 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옆에다가 좀 메모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은행에 빌려준 돈이 얼마인가요? 3억이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의 공동저당을 설정했고요. 지금 X에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병이 있고요. Y에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뭐가 있는 거죠? 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 경매가 됐는데 지금 X는 지금 얼마인가요? 4억이고 Y는 얼마죠? 2억인 거죠. 동시에 배당이니까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거든요. 자 그럼 풀어보죠. 4억대 2억이니까 더해서 밑에 까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6이죠. 그러면 X에서는 6분의 4 Y에서는 6분의 2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습하는 거니까 다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에선 지금 정이 얼마를 받는 거냐 물어보니까 이것만 풀어보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분의 4 6분의 2죠. 약분하면 뭐죠? 3분의 2죠. 그러면 갑은 3억에 3분의 2 2억을 받게 되고요. 3억 중에 2억을 아 4억 중에 2억을 받았으니까 남은 게 얼마입니까? 2억이죠. 병은 2억을 받게 되네요. 자 Y에서는 3분의 1이죠. 약분하면 그죠. 따라서 갑은 Y에서 1억 원을 받게 되고요. 2억 중에 갑이 1억 원을 받아갔습니까? 정은 나머지도 얼마죠? 1억인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이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1억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X권을 할 필요 없어. 그죠? Y권만 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6분의 2 3분의 2니까 3분의 1이니까 갑은 1억 정은 뭐죠? Y에서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죠? 자 6분의 2 3분의 1이니까 갑은 3억의 3분의 1 1억을 가져가게 되고요. 2억 중에 갑이 1억 원을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1억 원 정이 뭐죠? 1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2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을 소유 X 토지와 Y 토지가 하나여 채권 채우액 1억 2천만 논하는 1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공동저당이 아니라 공동근저당 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갑은 병이 신청한 X 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우선 사고 받았죠. 그러면 X 토지만 했으니까 20 배당을 했고요. 20 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의 비용은 채권 채우액에서 배당받은 금액만큼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채권 채우액은 1억 2천 이고 배당받은 금액은 얼마요? 4천 이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배당받은 금액이 8천 이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4천만 원 남은 거죠. 따라서 Y 토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나머지 얼마요? 4천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시 배당을 하게 되면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 채우액에서 받은 금액만큼 감액이 돼요. 얼마까지요? 4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후 정의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Y 토지가 2억 원에 매각되고 갑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원이자 등을 포함한 경매 신청 당시에 5천만 원 매각 완납시는 5천 5백만 원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액됐으니까 얼마까지죠? 4천만 원이죠. 갑이 Y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4천만 원 이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외인 것이 공부할 때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 풀 땐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반복해서 하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약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